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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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가요? 과학의 이름으로 국민을 속이는 건데 이건 안 되는 일이죠. 그런데 우리 우한식원님은 단식 가진 마십시오. 시작했는데 뭐 시작했는데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없어요. 이 자맥감 내내 감자값 듯이 하는구나. 우리 성주군 발제를 위해서 마음을 보태겠다는 마음으로 한 400박 좀 사가려 하거든요. 감사합니다. 조문사 없으니까. 조문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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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문사.